여작지 여자로 살아보들 못했음서도 애들은 무엇이게 낳았는지 몰라 할머니는 할머니다워야 하는 거 아니야? 나이 들었으면 품위있게 처신해야지 품위랑 연애랑 뭔 상관인데? 늙으면 연애도 못한다니? 늙은이는 늙은이답게 죽을 때까지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평생 안 늙을 거니? 겨울꽃 최민초 10시까지 말이오? 알았어 내 준비하리다 육각형 벽시계의 분침은 막 구자에 겹쳐지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연말 분위기를 한껏 부추기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전 여사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마침 손자 부부는 동해로 해맞이 여행을 떠나고 집에 없었다 전 여사는 거실 벽에 걸린 큰 액자를 올려다 보았다 그녀와 남편을 비롯한 아들 내외와 딸 내외를 가둔 칼라 사진이 틀 속에 갇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맞은편 오디오와 텔레비전을 얹은 장식장 위쪽 벽에는 겨울 바닷가에서 해풍을 견디며 서 있는 두 개의 솔방울을 클로즈업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박근태 씨는 그 사진을 손수 걸어주고 나서 말했었다 어쩐지 마음을 끌지 않소? 해풍 속에서도 꿋꿋한 솔방울이 말이오 그러고 보니 서로 단단히 얽혀있는 두 개의 솔방울은 열리지처럼 비장한 안정감마저 느끼게 했다 전 여사는 액자 속의 남편에게 시선을 꽂았다 짙은 눈썹에 이마가 후원한 그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 서글서글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는 오직 당신의 아내였다우 그런데 지금 이 감정 정말 나쁜 거요? 말해보구랴 당신 거실에는 아까 오후에 겉실댁과 현순애가 놀러와서 마신 맥주병이 어지럽게 날려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침대 밑에 숨겨둔 가방을 꺼냈다 2주일 전 여행을 하자는 박근태 씨의 제안을 그녀가 수락하고 다음날 곧바로 마련한 거였다 가방 속에는 여행용 화장품 세트와 세면도구 남편과 자주 마셨던 모건 다비드 한 병과 플라스틱 와인 짠 그리고 볼링핀 모양의 작은 향수와 레이스가 달린 속옷 세트가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그녀는 새로 마련한 목년빛의 잠옷에 얼굴을 대보았다 먼 길을 떠나는 것을 눈치챘는지 나리 강아지가 전여사 품으로 안기며 낑낑댔다 나리의 숨결이 느껴지자 그녀는 문득 나리도 데리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막막하게 혼자 깨어있는 밤이면 나리는 소통의 눈빛을 보내는 단 하나의 생명이었다 나리의 새끼가 난상 끝에 죽었을 때를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아렸다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전여사는 자식에게 쏠리는 마음이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애틋함이 일었다 손자 며느리가 친정어미와 하는 통화를 엿들은 뒤부터 나리에게 쏠리는 정이 더욱 진득해졌던 것이다 그 나이의 망령이라니깐 게다가 일곱 살 연하래나 모래나 기가 막혀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밑에 있던 직원이래 시어모님? 알고 계시지? 모래긴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을 날이 있을 거라고 고모님들은 집안 망신이라며 아예 호적을 파서 내보내자고 난리지만 어머님은 이참에 재혼을 고려하는 것도 같던걸 호적 파서 내보내면? 재혼하면? 안 그래도 그 문제는 어머님이 알아보셨나 봐 연금은 끊어진다나 봐 그렇지만 이 집과 재산은 우리 차지잖아 전 여사는 머리가 어지럽고 뱃멀미를 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다 마음 쓰는 일이 생기면 일어나는 습관성 증세였다 그녀는 머리를 낮추어 울렁거림을 가라앉히곤 나리를 안고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나리의 몸에 샴푸를 골고루 발랐다 열대 과일 향이 강하게 코끝에 스쳤다 이야 냄새 좋은데 남편의 말이 불쑥 끼어들었다 일본 여행을 갔을 때 남편은 욕조에 넘치도록 물을 받아놓고 그 큰 손으로 그녀의 몸을 씻겨주면서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속에는 예라 옹곤이란 놈이 잔뜩 웅크리고 있어 야성을 촉발시키는 무한한 힘 그놈이 흑반처럼 나를 환장하게 끌어당기지 이 열대 과일 향을 지닌 비누처럼 말이야 이십여 년이란 나이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남편과의 밤은 손자 부부에 못지않게 열정적이었다 30년도 더 지난 일이었다 자신의 젊을 적을 생각하면 손자 부부가 치르는 밤은 그다지 흉이 되거나 지나친 것은 아니었다 전 여사는 손으로 나리의 긴 털을 살살 비벼 땜물을 씻어냈다 남편은 그녀의 머리를 손수 감겨 수건으로 물기를 빼고 머리를 빗겨주곤 했는데 그의 서툴고 느린 손짓이 그녀를 나리에 난 행복감에 잠기게 했다 그녀는 나리를 큰 수건에 감싸고 물기를 닦아 냈다 헤어드라이기를 약으로 구정해놓고 젖은 털을 말려주었다 견종이 요크셔테리어인 나리의 흑갈색 털은 보기 좋게 윤기가 흘렀다 남편은 그녀의 마른 머릿결에 곧잘 코를 대고 금금 냄새 맡기를 즐겼다 과묵하면서도 감성적인 남편을 그녀는 깊이 사랑했다 남편이 최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눈앞이 캄캄했다 MRI 진단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소화불량으로 이따금 위의 통증을 느낀다고 했을 때는 일과 술, 담배로 인한 스트레스를 연이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건강 진단을 받아볼 것을 연일 재촉했다 그러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만큼 건강을 자신했고 일에 대한 욕심 또한 대단했다 그러나 위의 통증이 계속되고 급격하게 체중이 줄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었다 남편이 운명했을 때 전 여사는 가족들과 얽혀있던 끈이 스르르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남편을 간호했던 것은 그를 향한 애정은 물론이었겠지만 어쩌면 혼자 남게 둘지도 모르는 자신의 앞날이 두려워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을 그때 처음으로 후회했다 그때는 남편을 따라 여행을 다니거나 테니스와 골프 등 스포츠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좋겠다 손자들이 좋도록 당신을 따르는데 새삼스럽게 아이는 무슨 하던 남편의 말을 순순히 따랐다 남편을 잃고 무력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녀는 신경정신과 의사에 상담을 하였다 밥맛이 없고 머리가 아프고 매사에 의욕이 없다는 그녀의 말에 의사가 물었다 남편이 안 계신가요 혹 생리적인 욕구를 느끼시나요 의사는 일상적인 것을 묻듯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적당히 자위를 하세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성은 생명의 에너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전 전 전 여사는 나리를 밖으로 내보내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뽀얀 살결을 바라보았다 의사의 말이 귀속을 간지렸다 사람이 코가 마려우면 코를 풀고 소변이 마려우면 소변을 보듯 성적인 욕구도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적당한 자위는 심리적 건강뿐 아니라 피부에도 좋고 문득 박근태씨의 단단한 어깨가 떠올랐다 그녀는 샤워기의 물줄기를 세게 틀었다 손에서 노연한 샤워기의 탱탱한 물줄기가 뱀허리처럼 미친 듯이 회오리쳤다 물줄기를 천천히 우물에 갖다 댔다 호흡이 가팔라졌다 그녀의 잠재된 성이 분출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박근태씨를 만나기 훨씬 전 손자네와 함께 살면서 되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모기를 물어오는 제비처럼 겉실댁의 입담 또한 한몫 했을 터였다 남편과 사별 후 이따금 욕구를 느꼈지만 그녀는 얼른 다른 생각으로 마음을 주수르곤 했다 절제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곱게 늙는 것이라고 품위를 지키는 일이라고 치닫는 마음을 꼭 붙들어 맸다 그녀는 거울에 알몸을 비추어 보았다 아이를 낳지 않은 그녀의 풍만한 엉덩이는 육감적인 대비해 허리는 부드럽고 가늘가늘했다 뱃살과 전무덤이 살짝 처지긴 했지만 육십 후반의 나이치고는 그런대로 괜찮은 몸매였다 곱게 차리고 나서면 보는 사람마다 십 년쯤은 젊게 부어주었다 샤워를 끝낸 전여사는 거실로 나와 다시 가족사진과 솔방울 그림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제 자리를 당당하게 딛고 서서 집안을 훈기로 가득 채우고 있는 가족사진에 비해 솔방울은 불품없이 위축되어 보였다 그녀는 진심으로 가족의 일원이고 싶었다 등나무 줄기처럼 얽혀 가족에게 의지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것은 혼자만의 바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가족사진 속의 자신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나리가 발밑에서 끙끙거렸다 그녀는 나리의 식량을 챙겨 가방 한쪽에 넣었다 8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어머 할머니 밤중에 어딜 가세요 전 여사는 위층에 사는 새댁과 마주친 것이 난처했다 새댁은 새아기와 차도 마시고 가끔 쇼핑을 같이 다니는 사이였다 소곤거리는 기미로 보아서 덜어 속의 말도 주고받는 눈치였다 어쩌면 통화를 했던 상대가 새댁일지도 모를 일이다 며칠 전 전 여사는 거실에 있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즐겁했다 안방에서 새아기가 통화를 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귀에 댄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다가 말고 가만히 엿들었다 요즘 우리 할머니가 이상한 거 있지 왜긴 기가 막혀서 한밤중에 우리 방앞에서 서성임이 엿뚱고 망령기가 있나봐 전 여사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심하게 방망이지를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가 그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었다 새벽 역해 엉망으로 쥐에 들어온 손자 부부는 들어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뒤엉켜 서로를 탐하며 마음껏 분출했다 소리가 유난스레 크게 들려와 전 여사의 귀를 어지럽혔다 내면 깊숙이 웅크리고 있던 것이 두두둑 터져나와 몹시 고눅스러웠다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반란이 일었다 미쳤어 미쳤어 그녀는 자신에게 채찍을 내리치듯 나물었다 그러나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자신을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목육병자처럼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목욕탕 밖으로 나와보니 나리가 거실 구석에 있는 커다란 행운목에 한쪽 다리를 벌리고 낑낑대 눈빛이 개슴칠에 풀려있었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이게 다 뭐하는 짓인가 불쑥 혐오와 허탈이 뒤엉켜 나리의 하는 짓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때 느닷없이 안방문이 벌컥 열렸다 부엌으로 가던 알몸의 새아기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할머니 여기서 뭐하세요 엿들은 꼴이 되어버린 전여사는 귓불이 확확 달아올라 허둥지둥 자기 방으로 쫓기듯 들어왔다 어머머 세상에 노인네가 망령이야 망령 새아기의 목소리가 전여사 귓가에 달라붙었다 그러고 보니 위층 새댁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게 빛났다 그녀는 공연히 얼굴을 붉히며 말을 더듬거렸다 밖에 잠깐 다녀오려고 이 늦은 밤에요 새댁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전여사의 아래 위를 훑었다 그녀는 새댁의 눈길을 비스듬히 비키며 어색하게 웃었다 새삼스럽게 자신의 옷매무새를 내려다보았다 회색 모피코트 속에 연한 하늘색 머플러를 둘렀고 보름전에 새로 산 갈색 반 부츠를 신고 있었다 이런 옷차림으로 밖에 잠깐 나간다는 변명이 얼마나 궁색할까 스스로도 낯이 뜨거웠다 그녀는 자꾸 가방이 신경쓰였다 가방 속에 든 색이 고운 속옷과 잠자리 날개 잠옷이 허니 볼 것만 같아 조마조마 했다 그럼 잘 다녀오세요 할머니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자 새댁은 힐끗거리며 상가쪽으로 사라졌다 아무래도 새댁을 만난 것이 마음에 걸렸다 밖은 온통 눈 찬지어서 후원했다 박근태 씨가 놀이터 한쪽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그네를 타고 있었다 그의 육중한 몸무게 때문에 녹슨 줄이 삐걱삐걱 소리를 냈다 전 여사님 여깁니다 여기 그가 그네에서 벌떡 일어나 아이처럼 크게 외치며 손을 번쩍 들었다 전 여사는 주위에 몹시 신경이 쓰였다 그가 자동차 문을 열어주며 얼굴을 찡그렸다 아니 가위 새끼도 데려가려 그럼요 한 번도 안 떼어놓았는걸요 혼자 있을 걸 생각하니 측은해서 나리가 낑낑대며 몸을 심하게 뒤챘다 그녀는 새댁이 사라진 쪽을 보며 어서 이곳을 떠나자고 재촉했다 4인승 이노베이션 벤 자동차는 주인을 닮아 투박하고 우직스러워 보였다 여행을 다니려면 튼튼한 차를 구해야겠다고 말했는데 아마 새로 산 모양이었다 자동차 의자가 높아서 시야가 한껏 시원스러웠다 시내의 도로는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었다 동해로 일출을 보러 서울을 떠난 사람들이 몇만이라고 뉴스에 떠들어서 서울은 텅피어 있을 줄 알았다 애들도 동해로 떠났다오 혹 가서 만나게 되면 어쩌오 걱정스러워 하는 그녀의 말을 박근태 씨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겼다 그런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만나면 좀 어떨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인파에 밀려 오도가도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요 앞 남산에 잠깐 눌러 보신각 종소리를 듣고 가면 길이 조금 뚫릴게요 그리고 시골집에 가서 하루 묵고 동해로 빠지면 길도 밀리지 않고 또 마주칠 염려도 없고 시골집이요 집을 구했구려 태백 변두리에 허름한 곳인데 달기 알을 품은 형상이라고 해서 선뜻 마음에 들었소 설령 그 말이 거짓이라도 괜히 기분이 좋습디다 그래요 잘됐네요 그럼 그렇게 오세요 그녀도 오두막집이 궁금해서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남산 남산 진입로는 빽빽하게 차가 밀려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게다가 눈이 쌓인 길은 무척 미끄러웠다 그는 차를 유턴해서 타워 호텔 앞 주차장에 세웠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니 걸어가는 것이 낫겠소 전 여사는 그가 내미는 손을 잡았다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쿵쿵 말발굽소리가 들려왔다 품에 안긴 나리까지 끼잉끼잉 소리를 냈다 시간은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국립극장 광장에서는 사물놀이 패가 신명나게 풍물을 차댔다 폭죽이 허궁으로 높이 치솟았다가 찬란한 불빛을 터뜨리며 쏟아져 내렸다 폭죽이 터질 때마다 군중들은 와 와 환호성을 질렀다 새해의 소망을 빌어보아요 전 여사는 그렇게 말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흰 파카를 입은 그에게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이상하게도 청년같은 싱그러움이 느껴졌다 젊었을 적에는 우둔하게만 보이더니 나이가 들어서 싱그럽게 느껴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소망이라 전 여사는 새삼 난감한 문제에 부딪힌 사람처럼 심각해졌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매해 연말이 되면 가족의 안녕을 빌었던 자신이 이제 그 가족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있다는 소외감 바로 바로 그 불안이었다 손자 녀석이 신혼의 둥지를 전 여사의 집에 틀고 싶다고 했을 때 그녀는 당혹스러웠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사는 일에 길들여진 터라 속으로 끌탕을 했다 더구나 박근태 씨가 가끔 드나드는 터여서 더욱 그랬다 손자 녀석의 말에 며느리가 넌지시 거들었다 제 아기가 할머니를 얼마나 위하는지 나는 아예 뒷전이라니까요 며느리의 말에 시누이들도 덩달아서 토를 따랐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제 아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울케는 할 말도 없자누 아들 하나 빼앗긴 셈 쳐야지 별 수 있겠수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전여사에게 손자 부부를 떠넘기다시피 했다 며느리가 아예 못을 박듯 마무리했다 이 애미가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참에 너희가 할머니를 잘 모시거라 서른두평이나 되는 아파트에서 그동안 얼마나 접촉하셨겠니 동그만이 혼자 사시는 게 남보기에도 영 궁상스럽고 며느리의 말에 전여사는 대꾸할 말을 잃고 어물어물 승낙한 꼴이 되었고 일은 일사천리로 매듭지어졌다 속을 끓이는 전여사에게 친정자매들은 집안의 장손을 끼고 살아야 노후의 대우를 받는다며 오히려 안심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얼떨결에 안방까지 양보하게 되었다 그것이 애초부터 잘못이었을까 아이들은 이따금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기대거나 눈이 마주칠 때마다 금붕어처럼 입을 쭉 내밀고 입맞추는 신용을 하며 예사롭게 얽혔다 민망한 쪽은 늘 전여사였다 화장실이나 부엌을 드나드는 것이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개의치 않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살갑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이해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성은 이성은 늘 생각으로 그칠 뿐 쉽게 그들과 섞이지 못했다 섞이기 석기기 점점 그들에게 자신의 영역을 빼앗기고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다 그녀는 생각 끝에 자신의 작은 방에 따로 텔레비전을 들여놓았다 침대와 작은 옷장 등 자질구레한 살림으로 가득 찬 작은 방은 비좁고 답답했다 그녀는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나리의 등을 쓰다듬는 일이 고작이었다 책을 읽고 싶어도 눈이 어두워 어릿어릿했다 그녀는 자유분방한 손자 부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발소리나 기침소리도 주의했다 이따금 신혼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도 못 들은 척 방 안에 틀어박혀 숨죽였다 새아기는 냉장고에 피자 치즈 햄 통조림 맥주 등 인스턴트 식품들을 산더미처럼 채워넣고도 끼니 떼면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이 예사였다 전 여사는 연근 뿌리와 깻잎 그리고 열무김치와 된장찌개 재료를 냉장고 한 귀퉁이에 넣고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급히 배를 채우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새삼 먼저 간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야속한 양반 영감이 살아있을 적엔 수시로 드나들던 딸한테서는 안부 전화조차 없었다 제 몸처럼 아끼고 귀해하던 손자 녀석들도 점점 자라면서부터는 저희들끼리 바삐 나돌았고 얼굴 볼 시간조차 없었다 10여 년 전 남편이 가고서도 두 시누이와는 오순도순 다정하게 지냈는데 박근태 씨와의 소문을 들은 뒤부터는 밝힐 뿐 아니라 전화도 뚝 끊었다 집안의 대소사로 만나면 눈살을 찌푸리며 아예 외면했고 자기들끼리 수군대다가 그녀가 끼어들면 대화를 뚝 끊고 냈다 소원을 빌었어? 그래 소원이 무엇이요? 박근태 씨는 그녀의 코트깃을 여며주고 나서 어깨를 끌어당겨 안았다 우람한 그의 품 안에 안긴 전여사의 가슴에 쓸쓸함이 파고들었다 여느 노인들처럼 아이들의 건강과 집안의 화평을 빌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젠 그 소원마저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 때문이다 늙은이에게 소원이랄 게 뭐 있나요? 이렇게 여행이나 다니다가 잠자듯이 죽는 것 외에는 오호 그처럼 큰 소원이 어디 있겠소? 건강하게 여행이나 다니다가 어느 날 잠자듯이 죽는 것처럼 전복은 없을 것이요 전화국 동료였던 박근태 씨는 재직 당시 전여사 밑에서 일했다 그녀는 유난히 일머리가 서툰 박근태 씨에게 차근차근 일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직원들의 급여관리와 월차 휴가 보험지급 등의 보조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숫자에 그다지 밝지 못해 자주 실수를 했다 그러나 끈질기고 근면한 성격 때문에 곧 적응했다 그는 그녀와 둘이 있을 때는 투박하고 어놀한 목소리로 누님이라고 불렀다 그녀 밑에서 일한 지 4년쯤 된 어느 날 찻집에서 그가 불쑥 고백했다 민주 씨 나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단 말입니다 미스 전 누님이라고 부르던 그가 느닷없이 이름을 부른 그날은 첫눈이 내렸다 지금처럼 이렇게 술렁대던 연말이었을 것이다 나에게는 누님이 첫사랑입니다 그가 첫사랑이라는 낱말에 힘을 주었다 누구도 여자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누님 아니 민주 씨 때문입니다 책임지십시오 그는 마치 도둑맞은 물건을 돌려달라고 떼쓰는 소년 같았다 그의 무모한 열정에 그녀는 몹시 당황했다 상처한 우체국장과 이미 열애에 빠진 그녀는 풋내기 박근태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위를 맴도는 그를 달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했지만 그의 열병은 쉬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성실하기는 했지만 우직하고 융통성이 없었다 살이 분별이 밝고 조직관리에 원숙한 남편에 비하면 그는 황소처럼 고집스러웠다 그녀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남편과 동행한 자리에서 그와 마주칠 기회가 많았다 그의 열띤 눈길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낀 그녀는 가능한 한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와 동석하는 자리를 피했다 남편과의 사별은 그를 볼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었다 그러니까 3년 전 그가 아내의 죽음을 알리면서 다시 나타났다 그는 사별한 아내에 대해 오랫동안 덮었던 솜이불 같은 느낌이 들어 점점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전여사는 묘한 배반감을 느꼈다 그가 언제까지고 자기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려니 했던 것이다 그런 감정은 그녀 자신조차 당혹스럽게 했다 그를 마음에 둔 적이 없었음에도 그런 터무니없는 욕심이 숨어 있었던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한번 만나고 싶었죠 어지간히 취한 상태에서 나온 그의 고백은 그녀의 가슴에 신라의 같은 희망을 아우르고 있었다 그 뒤로 전여사는 가끔 그를 만났다 차를 마시며 그림이나 영화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잘 알아듣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바람막이처럼 든든하고 푹은했다 남산을 버리고 시내를 빠져나와 국도로 들어섰다 예상보다 길이 뻥 뚫려 있었다 그는 가는 동안 별말이 없었다 운전을 하면서 파카를 벗으려는 그의 소매 한쪽을 그녀가 거들어 주었다 단단한 그의 어깨가 손에 닿자 그녀의 심장이 터무니없이 뛰었다 노인정에서 알게 된 겉실떼기 한 말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딸내미 딸내미 친구 시험회가 말이오 지난달에 혼인을 해서 나가 산다는데 말이오 신혼부부 못지않게 재미지게 산다는구먼 70이 넘은 두 양반이 밤마다 사랑을 나눈다지 아마 가보면 깨소금 냄새가 볼풀 나서 다른 노인네들이 새암이 날 지경이라는 기우 그 나이에 설마 전여사는 민망했으나 이상하게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말발굽소리가 거칠게 울리는 것이었다 구나이라니 국장댁도 그런 생각을 하는 기우 전여사는 얼굴이 훅 붉어졌다 몸집이 펑퍼하지만 겉실떼기 비해 불면 날아갈 듯한 가는 허리를 가진 현순애가 물었다 요즘 노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도 모른디야 유행이라니 아유 답답하기는 사우나탕에 가면 바닥에서 풍풍 솟아나는 수중 안막이 있자녀 그것하고 벽 옆에서 솟구치는 기폭제라든가 그게 인기라자녀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미 노인정에서는 은어처럼 비밀스럽고 은근하게 퍼진 소문이었다 그 이야기가 희망의 씨앗이 되어서 사우나탕은 노인들로 만원이라는 것이다 성적 욕망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고목에 꽃이 피었다고 현순애가 은근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현순애를 흘리며 겉실댁이 거칠게 말했다 차라리 빌어먹을 영감탱이나 없었으면 난도 그런 희망이나마 가져보겄는디 말이여이 평소에 겉실댁은 익사를 떨어 사람들을 잘 웃기곤 했다 그런 겉실댁의 꽤나 진지한 모습이 알 수 없는 서글픔을 불러일으켰다 국장때 인혁은 말이여 이런 말하면 웃겄지만 말이여 우리집 그냥 반한티짱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다우 살아온 세월이 암만인디 안적가장도 말이여 밤마다 말이여 인혁은 기미도 없는디 지 혼자 후딱 끝내는기 딴 사람들 약을 들은께 인혁은 여적지 헛개비로 살아온 것 같이요 내친김이라 그러는지 술에 취해서 그러는지 겉실댁은 수십 년 동안 혼자만 꽁꽁 담아두었던 푸념을 거침없이 쏟아놓았다 이도저도 사는게 다 허터터요 여적지 여자로 살아보들 못했음서도 애들은 무엇이게 낳았는지 물론 겉실댁의 말에 현수네가 더욱 나서서 나무랐다 에이 고것은 겉실댁 책임이기도 야 왜냐면 말이여 나는 지금도 죽은 서방이 꿈속에 와서 사랑을 하고 가는걸 현수네는 현수네는 겉실댁의 말을 걸고 넘어져 둘은 아이들처럼 곧잘 다투었다 겉실댁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처럼 뭔 말이랴 하는 표정으로 멀거니 현수네를 바라보았다 어쨌든 나는 그 양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헤헤헤헤헤 당연히 민망했다 그녀는 딴청을 부리며 나리를 불렀다 나리가 쪼르르 달려와 무릎에 안겼다 전여사는 보라색 헝거핀으로 나리의 머리를 묶어주자 나리의 동그란 눈이 더욱 도돌아졌다 겉실댁이 마뜩차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걔 이 새끼는 왜 밤낮 끼고 도는지 몰라 그녀는 어깨를 반쯤 돌려 박근태 씨를 바라보았다 그도 속도를 늦추며 그녀를 보았다 어두워서 그의 표정을 읽을 수는 없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이 그녀에게 와 얽히는 것 같았다 다 왔어 그가 손을 놓으며 말했다 그제야 전여사는 오는 내내 그에게 손이 잡혀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방은 눈이 쌓여있었고 앞뒤로 산이 가로막혀있었다 하늘은 우물에서 올려다보는 것처럼 둥그렇게 열려있었고 안개꽃 같은 별들이 무수히 떠있었다 어디선가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돌돌돌 쌀쌀쌀 들려왔다 언젠가는 이곳에 와서 살까 하오 아들한테서 독립해서 말이오 전여사는 박근태씨의 손에 잡혀 밧뚝을 걸으면서 문득 그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사는 건 어떻소 아마 그 말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언덕바지에 버섯처럼 자빠듬하게 서있는 우두막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냉기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아랫목에 펴놓은 전기장판에 플러그를 꽂고 방 안의 온도를 높였다 오지여서 꽤 추울 거요 이불을 꼬옹 여미고 누워있으오 전여사는 바들바들 몸을 떨었다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이가 아래 위로 부딪혀 소리가 났다 얼마쯤 지나자 바닥이 차츰 따뜻해졌다 하지만 부엌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신경이 쓰여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부엌의 수돗물은 꽁꽁 얼어있었다 전여사는 냇가로 물을 길러가는 박근태 씨를 따라 나섰다 적막한 어둠을 뚫고 돌돌돌 쌀쌀쌀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근데 참 이상스럽네요 부엌의 수돗물은 꽁꽁 얼었는데 개울물은 왜 이 추위에도 얼지 않고 흐를까요 흐르는 물은 얼지 않는다오 님 향한 일편단심은 이런 추위쯤에 얼겠소 전여사를 향해 흐르는 이 마음처럼 말이오 하하하 근태 씨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농담을 하면서 전여사의 발밑에 전기불을 비춰주었다 냇가로 내려가는 길은 몹시 미끄러웠다 그녀는 그의 손에 잡혀 천천히 어둠을 딛고 걸었다 그의 온기가 따뜻하게 전해져 왔다 전여사는 그의 손을 꼭 마주주었다 들통을 들고 개울 가까이 다가간 그에게 전여사가 소리쳤다 조심해요 미끄러지면 이하단인걸요 미끄러지면 날 업고 가야지 별 수 있겠소 그의 너스레에 그녀는 피지고 섰다 좀 채 농담을 하지 않던 그가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다 그는 묵직한 돌을 주워와서 얼음을 깨뜨리곤 바가지로 물을 퍼 손잡이가 달린 들통에 담았다 두 개의 물통에 물을 채우기까지에는 꽁꽁 언 얼음 때문에 꽤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에 눈빨이 희끗희끗 날렸다 전여사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산은 운막집을 울타리처럼 둥그렇게 감싸고 있었고 운막집 맞은편에 있는 인가 한 채는 불빛을 보듬어안고 어둠 속에 고요히 잠겨 있었다 앞으로 살 날은 얼마나 될까 가늠해 본 그녀는 늘 그랬듯이 미래가 불안했다 그에게서 전깃불을 받아든 전여사는 양손에 물통을 든 그의 앞을 비추어 주었다 살아있는 날까지 이렇게 그의 발밑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싶었다 나리가 자꾸 걸음을 방해해서 물통에 물이 출렁거렸다 그녀는 그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밑을 비추기 위해 적당한 거리에서 뒤따랐다 그는 아궁이의 장작불 속에 고구마를 파묻곤 잿더미를 다독 다독 덮었다 장작더미 옆에 소쿠리에는 그가 사온 고구마가 그들 머헉하게 담겨있었다 그녀는 고구마를 두억에 가져와선 장작불을 지피는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앉기에 알맞은 송판을 그가 전여사의 엉덩이에 대주었다 그녀는 무릎을 세우고 웅크리고 앉아 장작이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았다 얼었던 몸이 차츰 녹아내렸다 그가 아궁이에서 꺼낸 고구마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껍질을 벗겼다 노란 고구마의 알몸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비어올랐다 전여사는 어쩐지 고구마의 알몸이 민망했다 그녀는 그가 내미는 고구마를 받아들었다 박근태 씨가 어서 먹으라고 눈짓을 했다 전여사는 고구마의 한 귀퉁이를 입에 베어물었다 달짝지근하고 따끈한 맛이 혀에 감치며 입안에 살살 감겨들었다 어쩐지 그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포근한 감정이 작고 고맙고 소중했다 방 아랫목 쪽에는 벽장문이 있고 윗목에는 낡은 3단짜리 서랍장이 덩그마니 놓여있었다 그녀는 아랫목에 발을 모두가 앉았다 황토 흙벽의 방 안으로 서서히 온기가 퍼지는 중이었다 그녀는 스킨과 로션을 바르고 나서 귓불에 향수 한 방울을 살짝 떨어뜨렸다 밖에는 눈이 사각사각 내려 쌓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랍장 뒤에 놓인 탁상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오지의 한밤중은 시원의 끝에 닿아있는 것처럼 고적하고 안혼했다 그녀는 그녀는 조그만 차상에 포도주와 건포도 접시를 놓았다 그리곤 맑은 핏빛 포도주가 든 플라스틱 와인잔을 그의 잔에 부딪혔다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듯이 죽는 나를 위하여 포도주의 달콤한 향이 혀끝을 자극했다 남편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귓가에 어렸다 당신 가까이에 있으면 내 안에서 피 흐르는 소리가 쌀쌀쌀 들리오 당신의 야성이 나를 환장하게 숨막히게 한다오 술기운이 빠르게 온몸으로 퍼져갔다 두꺼비 같은 박근태씨의 투박한 손이 건너왔다 그 손이 그녀의 어깨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허리께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움찔 몸을 떨었다 얼지 않은 시냇물처럼 몸속으로 전율이 흘렀다 그의 두툼한 입술이 다가오자 그녀는 그의 허리를 보듬어 안았다 몸 한 귀퉁이에 불을 놓은 것처럼 서서히 불길이 번졌다 잠자리 날개옷 같은 잠옷도 속옷도 거추장스러웠다 야성의 혼이 걷잡을 수 없이 그녀를 휘감았다 화관을 쓴 신부가 안개 속에서 꽃길을 걷고 있었다 신랑의 모습은 안개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입에서 거침없이 신음이 새어 나왔고 내면에서 소용돌이 치던 소리 없는 아우성이 한꺼번에 휩쓸려 나갔다 시들어가던 겨울꽃이 토옥토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눈속에 핀 겨울꽃 그녀의 젊은 날이 활활 타올랐다 나리가 그들 주위를 빙빙 돌며 캉캉 지졌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밖에서도 개 짖는 소리가 요란했다 맞은편 오두막집의 개들이 나리의 짖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모양이었다 박근태씨가 흠신 젖은 그녀의 머리를 쓸어 올려주며 귓불에 입을 댔다 당신 정말 대단하오 이 나이 아직도 아이 미안하오 새삼 나이 타령이라니 해루질이라는 말 아시오 그녀는 중얼거리며 녹지근한 잠속으로 빨려들어갔다 여행에서 돌아온 전여사는 나른한 포만감에 취해 한낮까지 정신없이 잠에 취했다 그녀가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벽시계가 오후 두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무슨 소리에 깼는지 아무튼 눈을 뜨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가자 손자 부부의 목소리가 방에서 새어나왔다 그녀는 아이들의 소리를 의식하자 연휴가 하루 더 남아있음을 알았다 아래층 새댁이 보았다 자나 할아버님 밑에 있었던 그 무식하게 생긴 남자 고모님들이 수군대던 박모래 자나 그 할아버지 자동차를 타고 밤에 나가서는 다 뻔하지 보 돌아와 저렇게 죽은 듯이 잠만 자잖아 아휴 노인네가 주책이야 주책 야 또 말 다 했어 우리 할머니를 어떻게 보고 함부로 말해 손자녀석의 말에 새아기가 앙칼지게 되쏘왔다 아이 깜짝이야 왜 소른지르고 난리야 저번 날도 우리 방앞에서 엿듣고 있었던 거 자기도 봤잖아 하여튼 노인네가 망력이라니깐 새아기의 앵돌아진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아휴 망측해 전 그렇게 망신스럽게 나오면 고모님들 말대로 호적을 파서 나가게 할 수밖에 더 있겠어 너 빠르면 단 줄 알아 할머니는 우리를 친손자처럼 키우셨다고 할머니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키워 그리고 할머니는 할머니다워야 하는 거 아니야 나이 들었으면 품위 있게 처신해야지 품위? 품위가 뭔데 품위랑 연애랑 뭔 상관인데 늙으면 연애도 못한다니 늙은이는 늙은이답게 죽을 때까지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품위 아니야 그래 너 말 잘했다 너는 평생 안 늙을 거니 안 늙고 고상한 척 품위를 지킬 거니 그때 얘기를 왜 벌써 해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노인이라고 그런 욕구가 없으란 법이 있느냐 말이야 노인이 무슨 그런 욕구가 있어 할머니가 유난스러운 거지 어쨌든 이 문제는 심각해 이런 일은 빨리 매듭질수록 좋아 어머님이 곧 오실 거야 너 귀여이 어휴 끔찍해 암고양이처럼 잠자리를 훔쳐보는 거 생각만 해도 싫어 우린 지금 신혼이야 할머니 때문에 마음 놓고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이게 뭐냐고 새하귀는 거침없이 쏘아붙였다 넌 도대체 내 사랑은 그렇게 소중하면서 할머니 사랑은 경멸스럽니? 나는 절대로 그렇게 추하게 늙지 않을 거야 새하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찰싹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새하귀의 비명이 들렸다 입조심해 우리 할머니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으니까 전 여사는 허리가 휘청했다 온몸에 기운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호저 재혼 연금 그런 낱말들이 머릿속에 어지럽게 난무했다 또다시 뱀멀미를 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다 텔레비전에서는 새해니 붉은 닭디 해니 떠들어댔고 화면 안에서도 제법 설경을 내보내며 새해 분위기를 한껏 부추겼다 전 여사는 벽에 걸린 가죽사진과 솔방울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억지로 떼어내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하게 얽힌 두 개의 솔방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더구나 솔방울은 해풍을 견디고 있었다 불현듯 입문고전 강좌 시간에 들었던 강사의 말이 귀 속으로 파고들었다 사람과 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돼 누구이어야 하고 꽃이 돼 어떤 꽃이어야 합니다 내가 없고서는 아무것도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 중에 홍길동 자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어떤 파생을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도덕이란 굴레일 뿐입니다 산다는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늘을 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며 오늘이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주인인 내가 말입니다 밖에서 요란스럽게 초인종이 울렸다 전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입문고전 시간에 들었던 강사의 말을 떠올리며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다 새아기가 퉁퉁 부은 눈으로 쪼르르 달려나가 제 시어미를 답싹 맞아들였다 눈이 부시게 흰 모피코트를 입고 머리를 한껏 부풀린 며느리가 쌩 찬바람을 거느리고 거실로 들어섰다 손자 녀석은 전 여사와 제 어미를 번갈아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새아기는 뾰로퉁해서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전 여사는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기 전에 소파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어서 오시게 전 여사가 손으로 옆자리를 톡톡 치자 나리가 알아듣곤 그녀의 무릎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나리를 무릎에 하는 전 여사의 표정에는 어디에도 수치심이나 비굴함은 없었다 전 민주로서 당당했다 석 달 말미를 줄 테니 아이들을 이 집에서 분가시키게 그동안 고마웠던 부부는 나중에 따로 담리에 함세 네 살 연아인 며느리에게 반 존칭을 쓰며 조심스러워 했던 때와는 달리 전 여사는 되게 침착하고 의연했고 냉정하리만큼 절도가 있었다 갑자기 기습을 당한 며느리와 새아기는 미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처럼 어벙벙해 했다 손자 녀석은 전 여사를 향해 한쪽 눈을 찡긋하며 의미있게 웃었다 창밖에는 아직 눈이 내리고 있었고 나뭇가지에는 겨울꽃이 하얗게 피어있었다 곧 새해로 넘어가는 연말이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아멘